별책부록 거기 그것도 만든거고 그래가지고 재밌더라고 아 나 진짜 기억력 미쳤네 왜이러지 오늘 컨디션이 좀 안좋은가 와르 야 따라오는거 봐라 레드 스타트 지금 맥미랑님 아스달 미쳐 그 아스달이 미쳐있어요 지금 아스달이 이번에 9월 며칠에 나오잖아 말도 안되게 늦게 나온다고 오열했어 2 아스달이 재밌음 생각보다 나는 안보긴했어요 난 초반부를 안보이가지구 아 오랜만에 자카네 이 초식의 맛 이 극한의 초식 이 극한의 초식 우리 팀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캐릭 나는 백업을 가질 수가 없어 어 야 이거는 좀 나 패시브 있거든 너네 망했다 야 세조안이 저 체력으로 나한테 온다고? 야 선 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 장난하나 진짜 스마더보 쓰는게 어디서 그냥 확 그냥 제이스 이큐버가 없어졌어요 렉 안 걸려요 제이스 이큐 쓰면 렉 걸리는 거 없어졌어요 자 무난하게 네 다미 브릿이 나왔고 바텀 등이 한번 가져야겠다 유미 유미 너프 됐는데도 그냥 잘 쓰이네 어 안 죽겠지 안 죽을걸 쉽지 않을걸? 오케이 나이스 바이게 양바이게 자크로 양바이게라는 미친 정글 이거 동선 딱딱이다 이거 한 다음에 자쿨 먹고 바텀에 가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케이 우리 바텀도 이거 시야 너무 좋고 시야 자가 미쳤네 아 아 이렇게 솔렉에서 시야가 훤한 게임은 오랜만이야 아 아 오케이 세주 발견 바텀 갱 오면은 바텀 갱을 대비해서 역갱을 딱 준비 대기 중 올만해 이거 세주 내가 먼저 가버렸네 나 패시보드 있었는데 나 쉽게 안죽어 나이스 열매 난 열매 먹으면 돼 우리 제드 온다 너네 다 뒤졌다 진짜 우리 6렙 제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6렙 제드 일단 너 사라져 어 리쿨 타 리쿨 타버려 리쿨 타버려 리쿨 판단 나이스 유미 유미 일단 유미 좀 라인에 갖다 대놓고 갖다 주고 내려놔 주고 와야겠다 오케이 불방구 나이스 오케이 세주 불구이 만들어버려 그냥 가는 중 핑화 지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구워버려 구워버려 어 나 패시브 있어 패시브 있어 패시브 있어 패시브 있어 패시브 있어 패시브 살덩이 주워 살덩이 주워 어어 어 크라이트 유미 배달 나이스 1심 바로 때리네 조금 더 예전했다고 너무 매정해 나이스 노전멸 여기 바텀 덱에 좀 사줘야겠다 핑크 있네 자크로 바이게 다 먹으면 진짜 질 수가 없다 이거 한번 쳐 볼까요? 자크가 은근히 드래곤 잘 먹거든 너무 긴장된다 이거 오면 죽는 거 아니야 나이스 바이바이 아 오케이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줄게 미쳤다 이거 아 땅 땅 아 패시브 있거든 아 유미 미사일 지렸다 이거 K.O 쿨감 올리고 이 팀 잘하는데? 너무 좋은데? 알아서 다 잘하네? 제이스가 너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럼민들 좀 힘든가 와우 다 죽여 그냥 쟤드 블루는 있다가 주고 어... 킹닥선으로 와 이건 뭐야 잡기술 미쳤어 이즈 궁 쓰고 텔타기 이즈 궁 쓰고 텔타고 유미가 거기에 타서 반대쪽에서 궁극기 날려주고 미쳤네 그냥 미쳤네 아... 같이 좀 먹자 깨깨깨 텔 보고 있나? 텔 보고 있나보네 화이팅! 굿! 나 타워 마무리할게 구워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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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는 놈츠 אנ 내가 하라임 밀까? 아니다 게임 무난하다 나 노데스 자크는 워머그 가야겠죠 무한동력 무한유지력 워머그 가면 우리팀 한국인 5명이라고요 그런가 그런거 같은데 그러게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제이스 아까 뭐야 아까 그 제이스잖아 나한테 개털렸던 아까 그 제이스네 내 니코에 개털렸던 저 녀석의 나의 와보던가 뭐 어쩔건데 어우씨 잘하네 돈 너무 많은데? 돈좀 쓰고올게 돈자랑 한번만 하고 체력삼천되려면은 체력삼천되려면은 체력삼천되면은 체력삼천되도 워머그 안터지는 버그있다메 그거 한번 있나봐야겠다 체력삼천되도 체력삼천되도 발동안되는 버그있다고 하던데 체력삼천되도 발동안되는 버그있다고 하던데 와 인나 한번 볼게요 제가 고쳐졌는데 안고쳐졌는데 이즈리얼이 블루 먹으면 좋을거 같은데 이즈리얼이 블루먹으면 좋을거 같은데 오우 블루를 구워버리네 어 가렌조용 하하하하 죽어라 아우 아우 이런 궁극기 한번 쓰러갈게 유미 붙여가지고 오케이 어어 조금 망한거 같은데 아 안 망했구요 오케이 내가 탱킹해줄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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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자크 좋은데 은근히 유미가 탱커랑 잘어울린단 말이야 딜러랑도 잘 딜러랑도 잘어울리는데 탱커랑도 잘어울린다 딜탱이라도 잘어울리는데 뭐야 사기캐잖아 아 아 체력을 얼마 야 잠깐만 11레벨 되면은 될라나 아니 얼마나 템을 가야 삼촌이 되는거야 11레벨 되면 되겠지 오케이 바텀 미는걸로 하하하하 유미 이거 질기네 점프타는거 야야야 제이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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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마 아 깨지말라구 아 깨졌네 오케이 체력 3000 어 오머그 되네요 오머그 돼요 덕 없어짐 와 불구이 미쳤다 아 오우 워워 하 보트류를 그냥 구워버렸어 há 욕 구독하기 다 두꺼비를 뺏어? 두꺼비를 너무 비싼데 간다아앗! 어우잠깐만 아야 아이씨 야야야 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끝났네 아 근데 이건 자크도 자크인데 에이 약간 친빨이었어 엠베이션 캐리가 맞긴 한데 우리팀이 더 잘했어 우리팀 잘했어 잘했어 유미 유미자크 나 느낌있었다 이거 좋아 괜찮았다 와 15점 주네 와 이거 MMR 진짜 작살났나봐요 진짜 이러다 진짜 챌린저 갈라나라고 물어보기에는 어제 어제 6연 패러를 했었는데 위바람나봐요 다시 2 2 2 2 2 2 4 4 15점이면은 좀 적게 주는 편이야 연승하면은 한 19점까지 주던데 저 승률 아직 50 안되요 한 번 더 이겨야 돼요 한 번 더 이겨야 50이야 어제 너무 많이 졌어 진짜 오늘 경기 보구요 오늘 복무 봅니다 오랜만에 lck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정글정글 미드미드 서포트 아니다 정글정글 정글이 3명이었네 무조건 다 찌강이네 아닌가 아 미드가 2 이었구나 미드 2 정글 2 탑에서 블라디나 말파이트 해야겠다 말파이트 바뀌어 가지고 말파이트 덩치 장난 아니더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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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